반갑습니다.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민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적서류의 두 번째 시간에 있어 선적서류, 앞서 봤던 선화증권,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에 비해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 상업 송장이라든가 보험증권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적서류는 실제 무역 거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각각의 서류들의 내용들, 그리고 실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용장 거래 하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아셔야 무역 영어 공부를 하시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무역 결제 선적서류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서류의 내용들, 상업 송장과 보험증권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시간에 볼 내용은 상업 송장입니다. 상업 송장은 이제 커머셜 인보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상업 송장은 실제로 매매 당사자들이 먼 거리에 있을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보내는 선적 화물의 내용 명세서 및 계산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냥 물품의 내용들, 그리고 개수, 수량, 단가, 가격 같은 것들을 적어서 놓는 서류로 볼 수도 있는데요. 수출상이 직접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보통은 수출상이 물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주는 그런 종이로서, 그런 증서로서 작용을 하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 상업 송장도 실제로 선적서류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또 가지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상업 송장이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보내는 선적 화물의 내용 명세서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이 상업 송장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커머셜 인보이스 저렇게 딱 써 있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전체 내용이 뭐냐면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화물의 내용 딱 이겁니다.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받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이 상업 송장이 도착했을 때 통지를 받는 당사자가 누군지, 그리고 이게 언제 발행이 되었고, 어느 항구에서 실려서 어느 항구까지 갈 것이고, 그리고 운송인은 누구고, 이 배가 언제 선적이 되었고, 이 물건이 배에 언제 선적이 되었고, 화물의 명세가 어떻다는 거. 실제로 내용이 보이시지 않더라도 이 밑에 화물의 명세 같은 내용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들, 단가들 다 적혀 있고요. 화물의 무게까지 적혀 있습니다. 원래 화물의 무게에 대한 내용들, 화물의 중량이나 무게, 치수 이런 것들은 포장 명세서라고 해서 패킹 리스트에 상세히 적히는데 그 서류들은 통상 선적 서류로서 작용을 하지 않고요. 그건 부가적인 서류로서 작용을 하고 여기 있는 상업 송장에 보통 단가나 금액 같은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실제 양 당사자 간 계약한 금액과 일치를 또 해야 하죠.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게 바로 상업 송장입니다. 물론 상업 송장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이런 형식으로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양 회사가 우리는 이런 서류를 쓰자, 이런 요구에 대한 양식이 있다고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하면 되는 거고요. 어떤 법정 기재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고 매매 계약 시에 쓰던 어떤 상관습적인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들은 조금씩 수정하여 작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매매 계약에 대한 내용과 가격, 수량 같은 것들은 반드시 적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선화증권과 어떻게 보면 또 유사한 점들도 있어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선적항, 도착항, 그리고 언제 선적이 되는지 그리고 전체 물건의 가격 같은 것들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리마크라는 게 항상 있어요. 인보이스에 리마크. 리마크는 큰 의미를 가진 말이 아니라 어떤 비고라는 뜻이죠. 비고. 매도인이 상업 송장을 작성하면서 적고 싶은 말이 있거나 혹은 매수인에게 전달해야 되는 말이 있으면 이 비고란에다가 그 내용들을 적어놓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의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번호 같은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기재를 많이 해놓죠. 그리고 이 상업 송장이 어떤 신용장 거래나 다른 거래 결제, 어떤 결제 방식이든지 다른 거래 결제 방식에 의해서 발행이 되었다면 그 발행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비고란에 적거나 칸을 만들어서 적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상업 송장은 실제로 이 서류에 있어서도 시그니처 부분, 서명란 부분에 오른쪽 밑에 부분에 서명이 없어요. 상업 송장은 신용장 상에서 수리될 때 서명이 없어도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신용장 통일 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 송장에는 이렇게 서명이 없어도 된다는 거 그런데 실무에서는 대부분 당연히 서명을 해서 넘겨줍니다. 그래서 무형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런 폼을 놓고 시험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폼을 봤을 때 아 이게 일반적인 선화증권의 개념과 약간 유사하기도 하면서 대신에 물품에 대한 수량이나 가격 그리고 총 금액 같은 것들은 실제 계약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매수인은 이 상업 송장을 받았을 때 아 우리의 계약 내용이 이렇구나 라는 거를 매도인이 확정해서 보내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야 한다는 점 그래서 상업 송장도 상당히 중요한 무형의 선적 서류 중에 내용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업 송장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첫 번째 계약 일치의 증빙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이 상업 송장을 적어서 보내준다는 건 우리가 계약한 내용이 금액이 이렇다라는 걸 확정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품명, 수량, 단가 등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한 송장을 매도인이 발행함으로써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 물품임을 증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업 송장은 매도인이 작성을 해서 보내주는 건데 품명, 수량, 단가 계약서의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두 번째 계산서 및 대금 청구서입니다. 계약에 일치하는 금액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거를 줬을 때는 이 금액만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청구한다라는 개념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상업 송장상의 금액은 수출 금액을 나타내므로 환호음의 금액과도 일치한다. 그래서 DP, DA 즉 추신방식이었죠. 다큐먼트 어게인스트 페이먼트 그리고 다큐먼트 어게인스트 억셉턴스 이 추신방식에서는 상업 송장 자체가 대금 지급 청구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관의 필수 서류입니다. 수출자가 수출 신고를 할 때 내가 어떤 물건을 어떻게 내보낸다라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이고요. 그리고 수입자가 수입 신고할 때 관세를 부과하죠. 어느 나라든 관세를 부과할 때 그 과세 자료로서 계약의 실제 내용과 금액이 적혀있기 때문에 과세 자료로서의 필수 자료로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상업 송장은 이 세 가지 내용을 정리했을 때 금액을 잘 나타내줘야겠구나. 금액을 실제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정확하게 나타내줘야겠구나. 그래야 대금 청구서와 계산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세관 필수 서류로서 과세 자료의 기본이 되는 증서로서 사용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업 송장의 종류입니다. 이것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상업 송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커머셜 인보이스 상업적인 내용을 담은 인보이스 송장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선적 송장 그리고 두 번째가 견적 송장입니다. 선적 송장은 쇼핑 인보이스라고 해서 수출업자가 계약한 상품 선적 후에 발행해서 환호음, 선적 서류 등과 함께 수입업자에게 보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송장의 의미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커머셜 인보이스라고 하면 이 쇼핑 인보이스, 선적된 물건에 대한 명세를 적은 인보이스가 바로 상업 송장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견적 송장입니다. 프로포마 인보이스라고 부르는데요. 거래 유치를 위한 견적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되거나 실제로 거래를 했다라는 증빙이 아니라 견적을 낼 때 이 정도 금액이다라고 견적을 낼 때 사용되는 송장이 바로 견적 송장입니다. 수입상이 자기 나라의 수입 허가를 얻기 위해서 수출상에게 요구하는 송장으로 가격을 견적해준 것이다. 수입상이 물건을 받아오려고 할 때 그 나라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떼주는 견적용 송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적 송장은 실제로 계약이 이뤄진 게 아니죠. 실제로 계약이 이뤄진 게 아니기 때문에 견적 송장 같은 경우는 상업 송장을 제시해라 라고 은행에서 했을 경우에 제시했을 때 수리가 거절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용장에서 신용장의 당사자인 개설은행이 서류를 요구를 합니다. 내가 대금을 지불하려면 물건의 내용도 확인해야 되고 물건의 금액도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송장을 달라고 합니다. 송장을 달라고 개설은행이 요구를 하는데 수출자가 프로포마 임보이스를 제시를 했어요. 지금 현재 견적을 내주고 이렇게 했던 프로포마 임보이스를 은행에다 제시를 하면 은행은 이거는 너네 실제 거래 내용이 아니라 단순하게 지금 견적을 내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대금을 지불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수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실 거 견적 송장은 대금 회수의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견적을 주고 받을 때 사용한 송장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상업 송장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선적 송장과 견적 송장을 다 얘기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요구할 때도 심지어 그냥 커머셜 임보이스라고 써줘요. 그래도 언제든지 쇼핑 임보이스 실제로 선적한 화물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서 보내는 것이 거래에서 맞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무형 영어 시험에서도 역시 커머셜 임보이스라고 했을 때는 저 선적 송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포마 임보이스 견적 송장은 역시 어떤 유효한 증권으로서 유효한 송장으로서 작용하지 못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용 송장입니다. 공용 송장은 오피셜 어딘가로부터 하여튼간 허가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쓰이는 송장을 바로 오피셜 임보이스라고 부르는데요. 두 가지 영사 송장과 세관 송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사 송장은요. 컨슐러 임보이스라고 해서 저 영어 자체가 조금 많이 무형 영어에서 등장을 합니다. 컨슐러 임보이스 영사 송장이라고 하는데요. 수입 관세의 포탈, 외화 도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혹은 수출국 소재, 수입국 공관에 사증료, 서류 떼주는 수수료죠. 사증료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수입국에서 요구하거나 발행되는 송장으로 수출국 주재, 수입국 영사에 의해서 작성이 된다. 송장이라는 기본 개념은 상품의 명세를 적어놓는 걸 송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 영사 송장이라는 건 뭐냐면 수출하는 국가 내에 수입국의 영사가 있죠. 수입국의 영사에 가서 너네 나라로 이런 물건 이렇게 이렇게 보낼 거다. 당신의 나라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공증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냥 흔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사증료 있죠. 수입국 공관에서 수수료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영사 송장입니다. 송장을 작성해서 영사에 가서 공증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어떤 경우에 쓰이냐. 수입관세 포탈이나 외화, 여기서 외화 도피. 수입국에 갔을 때 실제로 물건이 갔을 때 수입신고를 할 때 적게 신고를 하거나 뭐 이러면 관세를 덜 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작업을 통해서 중간에서 외화를 빼돌리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수입국에 있는 영사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청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로 들어갈 물건이 있으면 다 영사에 신고하고 가져가라. 그러면 이제 실제로 영사 수출국에서 영사에서 공증을 받은 금액의 내용과 수입국에 도착했을 때 금액의 내용이 어때야 돼요? 송장 금액이 같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수입관세 포탈이나 외화 도피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봐서 그 수입자를 추적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주로 영사 송장이 쓰입니다. 대부분은 사증료의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빈국들이 있죠. 조금 이제 힘든 국가들이나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관 송장입니다. 수입화물에 대하여 과세 가격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외국 수출상의 덤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 쿼터 품목 통관 기준량 계산을 위하여 또는 전반적인 수입 통제를 위하여 수입지 세관이 요구하는 송장이다. 세관에서 들어오는 물건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제한하기 위해서 이 발급을 요구하는 송장이 바로 세관 송장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쿼터 품목이라든가 덤핑 유무, 그리고 수입 통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나라의 물건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 나라 내에서 가격의 안정을 해친다든가 아니면 그 물건의 유통을 통해서 그 물가나 아니면 경제에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을 때 물건을 받아오는 입장, 수입국에서 수입자들한테 다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관 송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물건을 들어오려면 이렇게 되면 그 지정한 국가에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에 세관 송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관에다가 이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다음에 수입자가 물건을 수입을 하도록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죠. 그래서 공용 송장, 오피셜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라는 거 그거는, 아 이거는 개인이 물론 작성은 합니다. 매도인이 작성은 하지만 이 작성한 내용이 누군가에 의해서 확인을 받거나 아니면 그 확인을 통해서만 거래가 되는 이럴 경우에 쓰이는 게 바로 공용 송장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명사 송장, 컨실러 임보이스, 세관 송장, 커스템스 임보이스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명문 해석이나 역시 영장문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의미를 먼저 잘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실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신용장에서 딱 정해줍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상업 송장을 은행에서 받아주느냐 신용장 통일 규칙에는 서류들마다 전부 다 수리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장에 딱 개설이 되면 신용장에 개설이 돼서 서류가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UCP 600, 신용장 통일 규칙 버전 600 버전에서 제한한 내용들의 서류만 그리고 그 방식대로만 그 기간 내로만 거래를 하도록 신용장 거래는 다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게 신용장 하에서 상업 송장이 어떻게 해야 수리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A에 보시면 커머셜 임보이스라고 해서 상업 송장은 이라고 합니다. 딱 시작을 하고요. UCP 제 18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Must appear 그렇게 보여야 된대요. To have been issued 발행이 된 것으로 By the beneficiary 수익자에 의해서 발행이 된 것으로 Must appear 반드시 그렇게 보여야 된답니다. 수익자가 작성을 하고 발행한 것으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는 통상적으로 수익자 그러니까 수익자 Beneficiary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나오겠지만 서명은 요구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딱 봤을 때 아 이거 수출상에 작성한 거구나 Must appear 보여줘야 된답니다. 그렇게 자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을 보면 Must be made out in the name of the applicant 라고 합니다. 반드시 발행을행 발행 어플리컨트니까 발행을행 개설 의뢰인 앞으로 작성되어진 것으로 돼야 되면 Must be made out이니까 그렇게 발행이 된 거죠. 그렇게 발행이 되어야 된대요. 어플리컨트 앞으로 매도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여야 되고 이거는 반드시 매수인에게 그러니까 어플리컨트니까 매수인이죠. 어플리컨트 개설 의뢰인에게 발행한 것으로 그렇게 작성이 되어야 된답니다. 자 그리고 Must be made out in the same currency as the credit 자 as the credit 하면은 신용장이죠. the credit 신용장의 통화와 어때야 돼요? same currency 통화가 동일하게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Must be made out 하면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구성되어야 되는 거죠.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리고 and need not be signed 서명이 될 것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need not이니까 서명될 필요가 없다. 서명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이죠. 매도인이 즉 Beneficiary가 작성한 것으로 보여야 되며 어플리컨트 즉 개설 의뢰인에게 그렇게 전달될 것으로 작성이 되어야 되고 신용장과 반드시 동일한 통화로써 상업 송장은 작성되어야 되고 서명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실무에서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로 작성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은행에서는 이거를 수리를 해주겠다. 서류를 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나오는 것은 쭉 다 해석을 하기 어려우니까 밑에 한글을 좀 볼게요.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 또는 발행은행은 그래서 위에 나와 있죠. 첫 번째 줄에 노미네이티드 뱅크 액팅 지정에 따라서 액팅 행동하는 on its 노미네이션 지정은행 그리고 a confirming bank 확인은행 if any or 또는 the issuing bank 발행은행은 may accept 뭐예요? 승인을 한다. 그러니까 수리를 할 수 있다. 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a commercial invoice issued for an amount in excess or the amount permitted by the credit 이라고 해서 발행은행이나 신용장에 의해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발행한 상업 송장을 수리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허용할 수 있고 and its decision decision은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죠. will be binding up 구속된다. all parties 모든 당사자를 다 구속되는 것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그리고 확인은행 발행은행은 신용장에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한 지금 분명히 나와 있죠. 액세스라고 해서 초과한 금액으로 발행된 상업 송장도 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가 앞서 계속 봤던 거는 좀 말이 다르죠. 원래 신용장의 내용과 어때야 돼요? 상업 송장의 금액이 같아야 되죠. 그런데 금액이 상업 송장이 커도 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다만 문제의 은행은 신용장에 의하여 허용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지급이행 또는 매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상업 송장이 금액을 넘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은 결국 뭐예요? 그 넘어간 금액까지 줄 필요 당연히 없죠. 그냥 정해진 금액만 주면 된다. 이미 금액은 알고 있잖아요. 계약 금액은 신용장 상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상업 송장은 금액을 초과해서 발행될 수도 있다. 있는데 다만 개설은행은 그런 금액에 대해서 초과한 것까지는 다 지급이행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업 송장이 간혹 가다가 역시 잘못 작성되어서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따로 지급이행하거나 매입을 안이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원래 정해진 금액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상업 송장을 발행했어요. 초과된 금액으로 잘못 발행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류가 잘못됐다. 자기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볼게요. 신용장 상의 상업 송장 상의 물품 용역 또는 이행의 명세는 신용장에 보이는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 영어의 두 번째 줄을 보시면 Must Correspond With That Appearing 반드시 합치된 것으로 보여야 한다. In the credit 신용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 송장 상의 물품 그리고 용역을 제공했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이행의 명세는 신용장에 보이는 것과 Correspond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 일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또 추가적으로 해설을 해놨죠. 신용장 상에서 송장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더 이상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상업 송장 그리고 세관 송장 최종 송장 영사 송장 등 어떠한 종류의 송장의 제시에 의해서도 충족이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 송장이라고 그냥 인보이스라고 신용장 개설은행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보이스라고 할 땐 이게 커머셜 인보이스 컨슐러 인보이스 인지 시핑 인보이스 인지 알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이런 세관 송장 이나 상업 송장 이나 최종 송장 이나 영사 송장 상관이 없다. 그러나 임시 송장 이나 견적 송장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프로포마 인보이스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또는 이와 유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은행에서 처리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송장이라는 것은 원래 매도인이 작성한 것이고 매수인에게 매수인에 의하여 매수인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여야 되고 또 매수인이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전체 내용상에서 볼 때 상업 송장 자체가 실제로 선적 서류 내에서 어떤 큰 작용을 하지는 않지만 개설은행이 제시를 했던 송장에 대한 내용을 합치시켜줘야 되고 만약에 그냥 송장이라고 제시했을 때는 견적 송장이나 임시 송장이 아닌 혹은 견적과 임시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와 유사한 표현이 들어간 송장은 반드시 제시가 되면 은행에서 수리를 거절한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이 전체 요점이 되겠죠. 상업 송장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한번 하면 실제로 매도인이 작성을 항상 합니다. 매도인이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 매도인이 작성한 서류는 매수인에게 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있죠. 신용장에서는 개설은행으로 전달이 돼서 개설은행을 통해서 매수인에게 전달이 되겠죠. 다른 서류들은 대부분 신용장의 요구 서류들이 개설은행 앞으로 대부분 지시가 되어 있거든요. 수출사가 발행하는 서류들이 그런데 이 상업 송장은 매수인 앞으로 가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요. 매수인 앞으로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서류들과는 차이점을 지닌다는 거 그리고 송장 자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 어떤 법정 기재 사항에 대한 것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지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출발항 그리고 목적항 이런 정도 목적지 그리고 실제 리마크란이라든가 여기에서 요구되는 신용장의 번호 그리고 물품의 명세 보통 무게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다 넣어주죠. 화물의 무게 그리고 수량 단가 가격 그리고 전체 가격까지 이런 정도는 상업 송장에서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상업 송장이라고 불렀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쉐핑 인보이스 선적 송장으로 실제 화물이 선적될 그 선적분에 대한 내용으로 송장을 작성해야 되고 이 내용은 환원과 신용장의 금액과 어떻게 된다 일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신용장의 금액을 넘게 됐을 때는 은행에서 수리는 하지만 돈을 내줄 때는 그 넘은 금액 당연히 줄 필요 없다 정해진 금액만 은행이 지급이행하거나 매입을 하면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 송장 자체가 견적 송장이라든가 그리고 상업 송장 그리고 영사 송장 세관 송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 오피셜 인보이스들 영사 송장과 세관 송장에 대한 내용들도 기억을 잘 하셨다가 무역 내용의 내용에서 반드시 잘 푸시면 보너스 문제처럼 문제를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여기 있는 송장을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보험 서류에 대한 내용들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서류는 인슈런스 다큐먼트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보험 서류죠 자 첫 번째 보험 서류의 의미입니다 무역 물품의 운송 도중 발생하게 되는 해상 육상 등의 위험 및 기타 위험으로부터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을 부부하고 보험자에게 발급받는 서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역 물품의 운송 도중 발생하게 되는 위험들이 상당히 많죠 실제로 운송을 하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운송수단들 선박이나 공로운송인 화물자동차라든가 철도라든가 항공운송이라든가 운송수단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데서 발생하는 위험 그리고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했던 외부로부터는 여러가지 위험 이런 걸로부터 보험을 부부하고 보험자로부터 발급받는 서류가 바로 보험 서류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위험에 대해서 드는 일반적인 보험들 있죠 이런 것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근데 대신 무역에서 쓰는 거는 이런 운송구간에 대한 거 그리고 운송구간에 있는 예기치 못한 사건들에 대해서 보험을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보험 서류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험증권인데요 구분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인슈어런스 폴리시는 보험증권이고요 이번에 나오는 인슈어런스 서티피케이트는 보험증명서입니다 두 개가 엄연히 다르고요 그 권한과 권위가 다릅니다 첫 번째로 보험증권입니다 보험계약 체결의 증거로 피보험자 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있죠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부릅니다 이 피보험자 또는 보험을 실질적으로 계약한 사람을 보험계약자라고 부릅니다 이 피보험자 보험계약자를 따로 떼서 언급하는 이유가 실제 무역에서는 수출업자가 운송구간을 출발하기 전에 보험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은 수출업자가 보험계약자가 되죠 그런데 운송구간에 대한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는 경우 수입업자에게 있는 경우는 피보험자를 수입업자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실제 여러분들이 드는 보험은 내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내가 그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주체가 되거든요 근데 무역에서는 계약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매도인 그리고 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보험 부부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피보험자인 매수인으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 체결의 증거로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부에 따라 보험자가 발행하는 증거서류가 보험증권이다라고 해서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를 따로 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를 보험계약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우리가 무역에서 나오는 보험을 담당하는 그 주체를 보험사라고 하지 않고요 보험자라고 부릅니다 인슈어러 라고 불러서 보험자라고 부르죠 나중에 그 내용들이 나올 때도 의아해하지 마시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험증권이 실제로 보험 체결의 증거다 이렇게 쓰이는 게 보험증권인데 두 번째 보험증명서는 뭐냐 영어로 인슈어런스 서티피케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티피케이트라고 하면은 증명서거나 확인서거나 이런 서류를 얘기하죠 그리고 또는 디클러레이션 디클러레이션이라 그래서 확정통지서라고 부릅니다 확정통지서 자 뭐냐면 빈번한 보험서류의 발행에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포괄적 예정보험을 체결하고 실제 보험계약의 내용이 확정될 때마다 발행하는 확정통지서다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보험증권은 보험계약 체결을 할 때마다 발행되는 거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누구고 보험계약자가 누구고 쫙 적혀있는 이 약관이 적힌 증서 이거를 보험증권이라고 부르고요 보험증명서나 확정통지서는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보험계약에 대해서 일단은 보험계약은 전체기관으로 체결을 해놓고 보험계약을 그때그때 체결을 할 때가 있죠 여러 번 계약을 할 거니까 여러 번 거래를 할 거니까 그 특정 구간들이 있겠죠 특정 기간들 이 기간들마다 그냥 보험이 들어져 있음을 증명하는 내가 보험을 가입해져 있다 부부가 되어 있다 라는 사실만 증명하는 거로써 그냥 쓰는 서류가 보험증명서 이자 확정통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다른 거냐 증권은 실제 계약의 내용과 약관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권리증서다 그리고 보험증명서나 확정통지서는 보험계약이 들어져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가 바로 보험증명서나 확정통지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대부분의 은행들은 서티피케이트보다는 당연히 인슈런스 폴리시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인슈런스 폴리시를 달라고 했을 때 어차피 보험의 등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나는 서티피케이트 주겠다 이렇게 하면 은행에서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증권의 내용을 그리고 보험계약 체결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 한 구간에 대한 한 기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험증권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험증명서나 확정통지서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은행에서 그때는 당연히 증권은 내도 됩니다 더 증명서보다 권한의 범위가 높은 서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권한이 높다 낮다를 설명하는 것도 구분을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만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보험증권은 실제 보험계약의 내용이 들어져 있는 거고 보험증명서는 내가 보험을 드러났다라는 걸 그냥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실제 서류가 아닌 증명서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보험서류의 종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이거 가지고 역시 시험에서 다수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보험서류를 어떻게 부부하고 그 부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쭉 실제로 신용창 600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8조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A에 보시면 보험증권 그리고 포괄예정보험에 대한 보험증명서 또는 통지서와 같은 보험서류는 보험회사 보험업자 또는 이들 대리인 또는 이들 대리업자에 의해서 발행되고 설명된 것으로 보여야 한다 보험과 관련된 서류들은 전부 다 보험회사나 보험을 전문적으로 하는 보험업자나 이들의 대리인 또는 대리업자에 의해서 발행된 것으로 보여야 한다 무슨 말이냐 보험을 부부하고 그것을 관리할 권위가 있는 당사자가 서명을 한 것으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험회사나 보험자나 그 보험의 대리인 그리고 이들의 대리업자까지는 서명을 해도 아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정식으로 보험계약이 된 서류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실제 회사의 대리자가 아닌 권한이 없는 다른 대리업자가 서명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신용장 상에서 수리가 되지 않겠죠 자 그리고 대리인 또는 대리업자에 의한 모든 서명은 그 대리인 또는 대리업자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서명하였는지 또는 보험업자를 대리하여 서명하였는지를 표시하여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실제로 회사의 명을 적습니다 내가 대리해야 되는 회사 대리인이 서명을 할 때는 내가 ABC 보험사를 대리해서 적는 정문형이다 이렇게 하면 ABC 보험사를 대리해서 적는 정문형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원래 보험사이고 내가 어떤 회사를 대리하는지 어떤 대리점을 대리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표시를 한 다음에 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아 원래 이 회사가 계약을 맺기로 했는데 이 회사의 대리인이 대신 서명을 한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 그렇게 된 것만 신용장 통일 규칙에서는 받아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험 서류가 두 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되었다고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든 원본은 제시되어야 한다 보험 서류도 쓸데없이 많이 발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 제시가 되어야 되고요 보험 승인서 이것도 기억을 좀 하세요 커버노트라는 게 있어요 커버노트 보험 약관에 대한 구체적인 상의나 이런 건 거치지 않았지만 그냥 보험이 승인됐다라는 서류 보험 승인서인데요 이 커버노트는 역시 수리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D항에 보시면 맨 밑에 보험증권은 포괄예정 보험에 의한 보험증명서 또는 통지서를 대신하여 수리될 수 있다 보험증권은 역시 다른 서류들에 대비해서 모두 다 대신해서 그냥 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장 개설은행은 항상 그냥 보험증권을 보통 요구합니다 증권이면 다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2항에 보험서류에서 담보가 선적일보다 늦지 않은 일자로부터 유효하다고 보여지 아니하는 한 보험서류의 일자는 선적일보다 늦어서는 아니 된다 요지는 이거죠 보험서류가 선적이 되고 나서 발행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선적이 되기 전에 보험기간을 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보험증서 증권이 발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i항에 보시면 보험서류는 보험담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하고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여야 한다 일단 신용장에 속한 선적 서류들은 전부 다 신용장의 통화와 동일해야 돼요 그리고 보험담보의 금액을 표시해야 됩니다 이 보험이 얼마까지 담보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되고요 신용장에 동일한 통화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담보가 불품가액 또는 송장가액 등의 비율이어야 한다는 신용장상의 요건은 최소 담보 금액이 요구된 것으로 본다 자 그럼 이 요구된 게 어떤 거냐 요구된 보험담보에 관하여 신용장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담보의 금액은 적어도 cif 또는 cip 가격의 110% 이어야 한다 적어도입니다 보험을 통해서 부부할 때는 보상을 받는 금액이 실제 보험담보의 금액 110% 이어야 하는 거예요 최소가 인코텀즈 상에서 cip나 cif 조건에서는 보험을 가입해야 됐죠 매도인이 피보험자인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데 이때 보험을 가입할 때 최소 담보 금액은 무조건 110%다 통상 송장가액 그리고 환원의 금액 그리고 신용장 상에 약정된 금액의 110%입니다 그러니까 110%는 최소이기 때문에 110% 이상으로는 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상을 받는 금액을 정할 때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110% 잘 역시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cif 또는 cip 가격이 서류로부터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담보 금액은 지급이행 또는 매입이 요청되는 금액 또는 송장에 표시된 물품 총가액 중에서 보다 큰 금액을 기초로 해서 최소 110%로 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10%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금액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여러 서류들 중에 주로 송장에 표시된 물품 가액 중에서 가장 큰 거 혹은 총가액 중에서 보다 큰 금액을 기초로 해서 산정이 돼야 된다 근데 역시 110% 최소 마지노선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110% 이상으로 계속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험 서류는 그 위험이 적어도 신용장에 명기된 대로 수탁 또는 선적지와 양육지 또는 최종 목적지 간에 담보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보험 서류는 그 위험의 구간을 정하게 되죠 그때 최소로 수탁 또는 선적지와 양육지 물건을 싣는 장소와 물건이 도착하는 곳 그러니까 CIP나 CIF에서 주로 역시 인코텀지상에서 쓰일 텐데 선적지와 양육지 혹은 선적지 물건이 어떤 운송수단에 실리는 때부터 목적지에 가는 데까지 간에 담보되었음을 반드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험의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다라는 걸 명시하라는 얘기죠 그래야 그 구간 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 보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이 수리 조건 중에도 있었죠 실제로 선적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보험증권 발행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개시가 되기 전에 보험의 계약이 개시가 되기 전에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용장은 요구된 보험의 종류를 명기하여야 하고 만일 부보되어야 하는 부가 위험이 있다면 이것도 명기하여야 한다 보험은요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고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보험자는 실제로 어떤 사고가 났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그 사고의 원인이 어떤 것인지 따라서 보상을 해주고 안 해줘야 돼서 이 내용들 보험의 종류를 정확히 적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가 위험이 있을 때는 그것도 적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보상을 하고 어떤 거는 보상을 안 하고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신용장이 통상적 위험 또는 관습적 위험과 같은 부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험 서류는 부부되지 아니한 어떠한 위험에 관계없이 수리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통상적 위험이나 관습적 위험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그냥 어떤 위험이든지 관계없이 일단 수리해줘라 근데 명기된 내용들은 반드시 나중에 지켜야 되는 거죠 이런 점들은 나중에 이제 통상적 위험과 관습적 위험이라는 따로 별도의 해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그냥 위험에 관계없이 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보험자는 정해진 내용으로 보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장이 전 위험에 대한 보험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전 위험 그러니까 올 리스크죠 올 리스크 모든 위험 모든 위험이라는 표제를 기재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 위험의 표기 또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보험 서류가 제시된 경우에는 그 보험 서류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명기된 어떠한 위험에 관계없이 수리되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위에 영어로 보시면 when a credit requires insurance against all risk입니다 크레딧 신용장에서 require 요구를 했대요 그래서 insurance against all risk 모든 전 위험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 번째로 보시면 그 보험 서류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명기된 어떠한 위험에 관계없이 수리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전 위험 담보에 대한 것도 수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올 리스크라고 하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ICC 약관 ICC 협회 적하 약관에 대한 내용을 또 살펴보면 알게 될 건데요 올 리스크는 정말 운송공간 중에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 그래서 일반적인 면책 약관이라고 하죠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은 약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위험을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올 리스크에 대한 거는 만약에 보험에서 요구를 했다면 올 리스크로 들었다 이러면 그냥 다른 내용들 상관없이 올 리스크가 어떤 건지 전 위험이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과 상관없이 은행은 당연히 수리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당사자들끼리의 협의에 의한 올 리스크는 수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험서류는 모든 면책조항의 참조를 포함할 수 있다 보험서류는 면책조항 실제로 협회 적하 약관에 면책조항들을 많이 가져와서 씁니다 그 보험증권에서 보험자가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들 그리고 보험서류는 담보가 소손의 면책률 또는 초과공제 면책률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소손의 면책이 뭐냐면요 일정 비율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담보 책임을 지지 않고 해당 비율 이상 해당 비율 이상으로 넘으면 면책 부분을 포함한 손해의 전부를 담보한다 그러니까 보통 소손의 면책을 3% 5% 이렇게 정해놓으면 화물이 딱 3%만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3%까지는 보험자는 보상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3% 소손의 면책을 서로 했는데 10%가 났다 그러면 여기서 3% 포함해서 다 전체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초과 면책률이 있어요 이거는 또 내용이 다르죠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이거는 좀 비슷한 개념인데 보험자가 그 면책률 부분을 공제하고 공제하고 나머지 초과 분만 담보합니다 똑같이 설명을 드리면 소손의 면책은 10% 손해가 났다 근데 소손의 면책률을 3%로 정해놨다 기준을 그러면 3%가 넘었으니까 10%까지 다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초과 면책률은 딱 3%를 정해놨다 이러면 3%가 넘은 거는 3에서 10 사이에 그 7%밖에 안 되죠 그럼 이 7%에 대한 것만 보상을 한다 초과된 것만 보상을 하겠다 면책을 제외하고 보상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상하는 게 소손의 면책과 초과 면책률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보험서류상에서 약정에 의한 거니까 이거는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양 당사자가 역시 합의가 된다면 써도 좋다 은행에서는 수리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왔던 내용들 가지고 또 기출문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which is most wrong 그러니까 가장 틀린 게 뭐냐 is explaining insurance 보험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틀린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는 insured has an insurable interest when loss or damage would cause the insurer to cover the loss 라고 해서 피보험자는 멸실이나 손상으로 인해서 보험자가 그 손실을 보상 커버해야 되는 경우 피보험 이익을 갖는다 해서 첫 번째 줄에 나온 insurable interest 피보험 이익이거든요 피보험 이익을 갖는다 그러니까 피보험자는 당연히 손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보험자와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내가 보험에서 손해가 된 부분을 다시 이익으로서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를 피보험 이익 관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는 실제로 피보험 이익을 갖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다시 손해에 대해서 다시 이익으로 돌려주는 거죠 보험자가 자 그리고 B에 한글만 쭉 볼게요 포괄예정 보험은 물품이 정해진 시간 내에 정기적으로 이동이 된다면 가장 융통성 있는 보험이다 자 오픈 커버 모든 포괄예정 전체 보험에 대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정기적으로 이동을 계속한다면 똑같은 계약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구간을 그냥 포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게 더 이롭겠죠 한 번 거래하는 사람들은 한 번 보험 계약을 정확히 맺어야 되죠 그 기간에 대해서 그런데 똑같은 거를 빈번하게 계속 할 거면 그냥 전체 기간에 대한 포괄예정 보험을 드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리고 C번에 보시면 적합보험은 물품이 육상 해상 그리고 항공으로 운송되는 동안 발생하는 물품의 멸시나 손상을 보상한다 자 카고 인슈어런스죠 카고 인슈어런스 화물에 대한 보험입니다 이거는 운송수단을 막론하고 보험을 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멸시나 손상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 자 뒤에 보시면 어플라잉 CIF CIF나 CIP를 어플라잉 적용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물품의 금액의 100%에 대해서 보험을 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퍼센트 잘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보험에서 부부하는 최소한의 부부율이 몇 퍼센트였죠 보험금액의 110%였습니다 정답은 D 4번이 가장 틀리겠네요 자 사실은 앞에 내용들 해석이 안 되더라도 100%만 있는 저 D D 내용만 해석이 되셨더라도 사실 문제의 답은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무역보험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험금액의 110%를 최소담보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110%가 넘는 건 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음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보험서류가 수리가 되는가 볼게요 다큐멘터리 크레딧 자 US 달러가 10만 달러네요 그 다음에 콜포 하면 요구한다는 겁니다 자 실제 신용장에서 10만 달러짜리 신용장에서 요구를 한답니다 어떤 걸 요구하냐 풀셋 오브 비트 오브 레이딩 선화증권의 전통 선화증권이 발행된 전통을 얘기하고요 전체 통수 그리고 and on insurance certificate 자 보험의 certificate니까 증명서입니다 to cover all risk 전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선화증권의 풀셋을 요구하고 있죠 더 비트 오브 레이딩 프레젠티드 선화증권 비트 오브 레이딩은 프레젠티드 제시가 되었어야 한대요 indicates on board date 오브 15th december 라고 해서 실제로 디셈버 15일까지 프레젠티드 선화증권이 선적되었다고 그렇게 보여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보험서류가 수리가 되는가 자 A의 insurance policy 자 우리가 이 조건에서는 지금 두 번째 줄에 insurance certificate 보험 증명서를 요구했어요 증명서를 요구한 경우에 보험 증권은 수리가 된다 안 된다 보험 증권은 수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 증권은 되는데 for US달러입니다 자 120,000 12만 달러에 대해서 자 원래 10만 달러짜리 신용장이었는데 부보율이 몇 퍼센트였죠 110%니까 11만 달러만 해도 상관이 없죠 근데 11만 달러 110%는 뭐였어요 최소 담보조건 최소 부보조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12만 달러 상관이 없어요 110%가 넘었으니까 그래서 A는 일단 맞는 말이 되고요 B에 insurance certificate just dated December 17th 실제로 December 15th 15일에 선하증권이 발행이 됐어야 되는데 선하증권이 발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넘어서 17일 날 발행된 보험 증명서 이거 수리가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자 C에 C에 insurance declaration signed by a broker 확정통지서가 브로커에 의해서 브로커는 중간에 어떤 계약을 전임해주는 혹은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사람인데 이 브로커가 사인을 했대요 브로커가 사인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 선사 그 보험회사나 보험업자나 그 대리인이나 그 보험업자의 대리점 이런 데서만 서명을 하고 실제로 누가 서명을 했는지 그 주체가 누군지에 대한 누구를 대리했다는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브로커가 서명한 거 안 되고요 그리고 declaration 확정통지서 당연히 안 됩니다 자 C도 틀리고요 D에 insurance cover note cover note가 보험 승낙서였죠 역시 이것도 뭐였어요 안 됩니다 지금 certificate를 달라고 하는데 cover note를 줘요 cover note는 더 밑에 거예요 안 되고요 그리고 일단 December 15th 어차피 15일날 발행은 됐는데 cover note는 역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만 수리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이 문제의 요지는 또 뭐였냐면 우리가 110%라고 다 기억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 10만 달러짜리 크레딧이니까 신용장이니까 11만 달러여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11만 달러 즉 110%는 최소 조건이고 그것을 넘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보험에서 담보해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12만 달러짜리 인슈런스 폴리시 보험 증권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가 정답이었고요 call for 라는 거 보통 need라고 하는데 어떤 서류들을 요구할 때 call for라고 많이 씁니다 이것도 요구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역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CIP 거래에서 신용장상의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인슈런스 폴리시 자 인슈런스 폴리시 하면 뭐예요 보험 증권이죠 증권 in duplicate duplicate 하면은 복사본 즉 서류 두 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장은 triplicate 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근데 두 장을 일단은 보험 증권 두 장을 준비하려고요 그리고 issued 발행이 되었어야 된답니다 beneficial order 그러니까 수익자의 지시에 따라서 그리고 and blank endorsed 자 백지로 배서가 된 거 백지로 배서가 돼서 수익자의 지시에 따라서 발행된 보험 증권 두 통을 얘기하죠 그리고 for the invoice value 플러스 10% 송장 금액에서 110%를 추가한 추가한 보험 증권 두 통인데 이게 수익자의 지시에 따라서 백지배서 형태로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CIP 거래에서 시용장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거죠 자 1번에 보험 증명서도 수리가 가능하다 자 보험 증명서라는 거는 인슈어런스 서티피케이트죠 보험 증명서 수리가 됩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1번이 옳지 않고요 2번에 보험 증권상의 수익자의 백지배서가 필요하다 백지배서는 첫 번째 줄 끝에 있는 blank endorsed 자 백지배서입니다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3번에 보험 부부 금액은 송장 금액의 110%다 자 실제 문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The Invoice Value 자 Invoice Value를 100%로 놓고 봤을 때 여기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플러스 10%니까 110%를 보험 부부 금액으로 정한다라는 거죠 이 보험 이 보험의 부부 금액을 110%라고 정하는 이유가 실제로 이 부부 금액이 높아질수록 보험자는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보험료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들은 이 110% 이상으로 부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무역거래에서 수출상이 보험을 들면 이 보험금액을 보험금을 받는 대상이 피보험자인 수입자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받을 보험금이 아니기 때문에 110% 최소선은 지키되 120% 130%까지 실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계약이 다 110%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110%는 최소 조건이고요 넘어서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번에 보험증권의 피보험자란에 수익자의 이름이 기재가 된다 보험증권 피보험자란 실제로 베네피셜리의 오더죠 베네피셜리 오더 수익자가 누구를 지시하죠 피보험자란에 수익자명 베네피셜리스 오더 본인의 수익자명이 기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재가 되는 거 충분히 찾으실 수 있겠죠 저 폴리시와 서티피케이트 증명하는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장 통일 규칙상으로 보험서류의 발행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에 보험서류는 문면상 필요하거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원본은 모두 정당하게 서명되어 있어야 한다 상업송장은 우리가 서명이 안 되어 있어도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보험서류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서명이 되어 있어야 된다 보험회사 보험업자 그 대리인 혹은 그 대리점의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2번에 보험서류는 필요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당사자의 배서가 나타나 있어야 된다 보험서류에 인더스 블랭크 해서 백지배서 같은 거 한다고 했죠 배서를 해서 넘길 수도 있다 3번에 보험서류에 피보험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화주나 수익자 지시식으로 발행하되 배서가 있어야 한다 우리 앞서 문제에서 봤었죠 베너피셜스 오더 본인이 수익자로서 배서를 하고 빈칸을 놔둬요 백지배서 하는 칸을 그래서 배서를 한 다음에 냅두면 나중에 지시하는 사람이 그 서류를 인수하게 되는 거죠 4번에 신용장에서 보험증권이 요구된 경우 보험증서나 포괄예정보험 확정통지서를 제시하여도 충분하다 또 이 문제가 나왔죠 실제로 여러 회차에 걸쳐서 문제를 제가 가지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매회차마다 나왔어요 보험증권이 요구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증권만 줘야 되죠 근데 보험증명서나 포괄예정 보험확정통지서 즉 확정통지서를 요구할 때는 보험증권을 줘도 돼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커버노트라고 하는 보험승락서는 수리되지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반드시 해놓으셔야겠죠 그래서 보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앞서서 상업 송장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포인트들에 대한 내용들은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정리를 좀 해드렸고 이런 내용들 위주로 공부를 하신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형영어 시험에 딱 갔을 때 아 이런 게 중요한 거였고 이런 게 포인트였구나 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기억을 하시고 역시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무형영어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얻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기민개발원 강사정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